안녕하세요. 이번에 소개하는 영상은 일본 오사카의 히라카타시에 있는 백제왕 신사와 백제사 유적과 관련된 역사적인 기록을 찾아보고 현재에는 어떤 모습으로 남아 있는지를 알아보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보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저희 다른 영상 일본 간사이 지역의 백제사 세 곳 중 일본 건국당 가시아라 옆 백제사 역사 추적에서 일본과 백제와의 관계는 삼국시대에 아주 긴밀한 관계를 갖고 있었다는 것을 여러 역사적인 내용을 통해서 우리는 많이 알고 있고 일본의 여기저기에는 백제라는 이름이 다양하게 남아 있다는 것을 언급하였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찾아가는 오사카의 히라카타시에 있는 백제왕 신사와 백제사 유적은 삼국통일로 백제가 멸망한 이후인 나라시대 8세기 후반에 백제 왕시 조상의 영령을 모시는 신사와 그 옆에 백제 왕시 일족의 사찰로서 함께 창건된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 곳입니다. 백제 왕시 조상의 영령을 모시지 않습니다. 백제 왕 신사와 백제사 유적은 오사카에서 교토로 가는 게이안 본선의 히라카타시 역에서 내려 게이안 가타노선으로 갈아타고 미아노 사카역에서 내려서 10분 정도 백제 언덕이라는 언덕을 걸어 올라가면 바로 옆에 서로 붙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신사의 안내판에는 1679년에 발간된 오사카 지역의 명소와 옛날 유적을 그림으로 보여주는 책으로 가와찌 가가미 명소기에 백제 왕 신사를 백제 왕의 궁으로 등장하고 있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신사 배전의 편액에 백제 국왕, 우두천왕이라고 쓰여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고대 한국의 백제 국왕의 후예인 백제 왕시의 조상 영령을 제사 지내는 곳으로 지금까지 전해지고 있는 곳입니다. 그런데 우두천왕은 왜 이곳에 있는 것일까요? 저희 다른 영상 한국의 가야산 일본의 가야산 2편에서 경남 합천의 가야산을 소개할 때 언급한 인물이 있습니다. 일본에서 720년에 편찬된 일본 서기에 일본의 최고신으로 모셔지고 있는 아마테라스 오미카미의 동생인 스사노노 미코토가 하늘나라에서 쫓겨나서 맨 처음 다다른 곳에 대한 기록이 있습니다. 신라국에 내려와 소시몰이라는 곳에 도착하여 있었다. 그리고 이 땅은 내가 있고 싶지 않다 라고 하며 배를 만들어 타고 동쪽으로 가 이지모의 도리조미네로 갔다. 이 기록에서 나오는 소시몰이는 순한글로 소시몰이 소몰이라고 읽을 수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합천의 가야산에 있는 우두봉이라는 봉우리로 생각되어 일본 신화의 이야기가 가야산이 있는 대가야와 깊은 관련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앞에서 언급한 스사노노 미코토가 일본에서 보통 우두천왕으로 알려지고 있는데 이 신사에 어떻게 합사된 것은 유례가 명확하지 않다고 합니다. 당초부터 신으로서 제사 지냈는지 에도시대의 신사정비 시기에 합사되었는지는 알 수 없으나 백제 국왕 신과 대가야 신라와 연관이 있는 스사노노 미코토 우두천왕이 백제왕 신사에서 모셔지고 있는 것이 좀 더 많은 이야기가 있을 것으로 생각되어지는 곳입니다. 그러면 이 신사에 대한 유례를 알아봅니다. 백제의 마지막 왕 의자왕의 아들 성광은 덴지천왕 2년 663년 백제가 나당 연합군에 멸망하면서 일본으로 들어왔는데 지토천왕 7년 693년에 구다라노 고니키시 백제왕이라는 시종명을 받아 백제로부터 넘어온 귀족들을 통솔하면서 일본 조정에서 일을 합니다. 그리고 8세기인 나라시대에 수많은 절들이 조형되던 쇼무천왕 시기에 도다이지 대부를 조립할 때 백제왕 성광의 증손자인 백제왕 경복이 일본의 동북지역 무지의 태수로 있으면서 금을 채굴해서 대불 도금을 위해 황금 900량을 헌상합니다. 그 공로로 백제왕 경복은 749년에 종 3이라는 높은 지위에 오르게 되고 지금의 신사가 있는 가와지 태수에 임명됩니다. 이것을 계기로 백제왕씨 일족은 셋째국 구다라군 백제군이라는 옛 땅 난이와를 벗어나 이곳 가와지국 가다노군 토지를 하사받아 이주하고 시신을 모시는 백제왕 신사와 시사 백제사를 건립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고대시대에 주로 백제인들의 정착지였던 구다라군 백제군이라는 옛 땅 난이와라는 이름은 지금도 남바라는 이름으로 오사카의 중심지에 남아있고 그 주변으로 지금도 백제라는 지명이 여러 곳에 남아있는 곳입니다. 또 하나 이 신사의 흥미로운 이야기가 전해지고 있습니다. 797년에 편찬된 속일본기에 783년 10월에 당시 천왕인 감모천왕이 당시 지명이 갖다노인 이곳을 방문하여 매사냥을 하고 이곳에서 백제 왕시 여러 명에게 위계를 높여주는 기록이 남아있습니다. 당시 궁전에서 멀리 떨어져 있는 이곳에 행차하여 5일간 머물면서 백제 왕시족과 어울린 것은 특이한 기록입니다. 감모천왕은 저희 여러 영상에서 소개하였듯이 현재 천왕의 아버지가 제임시 2002년 한일 월드컵을 맞아 한일 간의 깊은 관계를 강조하는 기자회견을 하면서 언급한 천왕이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나 자신으로서는 감모천왕의 생모가 백제 무려왕의 자손이라고 속일본기에 기록되어 있어 한국과의 인연을 느끼고 있습니다. 라고 언급하면서 양국 국민을 놀라게 한 적이 있습니다. 감모천왕은 700년대 말에 죄의한 50대 천왕으로 아버지 고닝천왕과 앞에서 언급한 백제 무려왕의 후손인 어머니 야마토노 니가사 사이에서 태어납니다. 고닝천왕은 삼국통일 시기에 백제가 멸망할 때 대규모 백제 구원군을 보낸 덴지천왕의 손자라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이런 백제와의 깊은 인연이 있는 감모천왕이 궁전과 멀리 떨어진 백제왕 신사가 있는 지역에 행차하여 여러 날을 백제왕 시족들과 시간을 보내고 간 기록이 남아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백제왕 경복의 자손은 해이한 시대 초기의 천왕과 백제왕 가문의 긴밀한 관계가 역사 속에서 군데군데 보이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 후에 천왕의 방문도 끊기고 백제사도 소실되어 세월이 흐르면서 잊혀지다가 현재의 신사의 건물들은 애도시대 중기 이후의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백제왕 신사에 대한 이야기는 여기에서 멈추고 백제왕 신사의 바로 옆에 있는 백제사의 이야기로 넘어갑니다. 백제사는 현재의 유적만을 남기고 있습니다. 백제사 유적은 1952년 특별사적으로 지정되고 그 후에 일본 최초의 사적공원으로 정비되어 현재에 이르는 곳으로 오사카부에서는 오사카성과 이곳만을 특별사적으로 관리하고 있는 곳이기도 합니다. 백제사 유적 안내판에 보면 백제사 유적의 서쪽에 백제왕 신사가 있어 백제사라고 불려졌다는 것으로부터 백제왕시 일족의 시사로서 생각되어지는 곳입니다. 그 후에도 계속 번성하다가 현재 나라시 도다이지 건너편에 있는 고흑구지의 말사로서 14세기에서 16세기인 무로마치 시대까지 명맥을 유지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이곳은 2013년에 9년간의 발굴 조사가 끝나고 재정비하는 일들이 계속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백제사는 절의 영역이 넓고 사원의 중심선상에 가람을 배치하고 남쪽의 남문을 들어서면 중문이 있고 그 양옆으로 회랑이 동서양탑을 감싸고 있는 모습은 신라의 가문사와 같은 형식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또한 동서양탑이 배치된 나라시에 있는 약사사 가람 배치로 되어 있어 이 가람 배치를 볼 때 고대 일본과 고대 한국과의 역사적인 문화 교류를 실증하는 가치가 높은 사적으로 보고 있는 곳입니다. 그리고 북문에서 북쪽의 마을 유적이 발굴되었는데 백제왕씨 일족의 거주지로 추정하는 등 중요한 발굴이 많이 이루어졌습니다. 지금도 백제왕의 후예를 재신으로 모시고 있는 백제왕 신사와 그 옆에 있으면서 오사카 부의 특별사적으로 관리되고 있는 백제사 유적을 둘러보면서 삼국통일로 사라져버린 백제라는 이름이 이곳에서 선명하게 남아 있으면서 백제에서 이어진 역사와 그 후손들이 일본에서 정착을 알 수 있는 곳이었습니다. 일본 열두에 남아있는 고대 한국과 관련된 놀랍고 흥미로운 이야기를 계속 올리겠습니다. 이 동영상이 좋으셨으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 많이 공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